의식 세계는요. 사는 법계가 다 달라요. 지금 여기 모여 있어도. 육도 중에, 불교식으로 말하는 육도 중에 어느 차원을 살고 있다고요. 지금 아귀의 법대로 살고 계신 분도 있고 아수라의 법대로 살고 계신 분도 있고 누구는 인간의 법으로 살고 있고 누구는 천상계의 법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는 축생계의 법으로 살고 있습니다.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면서 몸은 사람을 갖고 있지만 마음은 축생계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법을 따를 건지, 탐진치의 법을 따를 건지, 여러분 육바람일의 법을 따를 건지 간단하게. 육도까지 필요 없고 탐진치의 지금 법을 따르실 거예요. 육바람일의 법을 따르실 거예요. 활약도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왕이면 육바람일 법을 따르시면 여러분 아주 천상계 중에도 최고 높은 천상계에 사는 분이에요. 정토에 사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정토의 법을 따르시면 여러분은 이미 정토인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법을 따르면 여기 지상에 살아도 이미 천국에 살고 있는 거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적용되는 법이 지금 달라지니까요. 지옥에 살고 계신 분이 있어요. 지옥의 법대로 지금 살고 계신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마음이 괴로운 분들은. 그래서 지금 탐진치로만 살고 있으면은 이게 저 육도 중에 사막도나 이렇게 아수라기에 살고 계신 분이죠. 계속 분노에 가득 차 있다든가 악이. 늘 결핍감과 굶주림에 가득 차 있다든가 축생. 뭔가 무지와. 축생이 결국 무지를 상징합니다.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 못하고 그냥 본능대로 살고 있는 삶. 지옥. 계속 고통이 계속될 수 있어요. 지금. 고통이 계속 찾아오면 지옥인데 재밌는 게요. 고통을 받으면서 죽겠다고 하고 있으면 지옥은요. 고통만 받지 그걸 육바라밀로 못 푸는 데가 지옥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지옥 가는데 고통이 오는데 보시지게 인욕정지 선정지혜로 그걸 꿰뚫어보면요. 지옥에 못 계실 거예요. 지옥에서 있을 사람이 아니니까. 뭔 얘기냐면 고통이 왔을 때 죽겠다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지금 지옥계에 있는 게 되는데 원인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당하면 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 있으면요. 부처도 못 찾아요. 너무 괴로워서. 그런데 거기서 누가 정신력을 평소에 갈고 닦아서 그냥 부처를 찾고 육바라밀로 의연히 대처하면요. 극복해버린다고요. 적용되는 법괴가 달라지죠. 법이 달라지니까 사는 법괴가 달라지죠.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양반은 지옥에 있으라도 천상계를 사는 겁니다. 육바라밀대로 살고 있다면. 육바라밀대로 산다는 건 이런 내용도 들어있는 거예요. 반야에서 홍익보살 14조가 반야로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으면서 나를 괴롭히는 간수도 이 지옥이라는 환경도 지금 나한테 느껴지는 이 오감의 느낌도 이 불쾌한 느낌도 괴로운 느낌도 또 나의 이 고통스러운 감정도 다 참나의 신비다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육바라밀로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데리고 계속 하겠습니까? 계속 지옥에 머물게 하겠습니까? 또 벗어나 나오죠. 어떤 식으로든 벗어나겠죠. 그래서 적용되는 삶의 룰이 달라지면 이렇게 지금 같은 차원을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고통을 겪고 있어도 누군지 지옥에 살고 있고요. 누구는 천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토에 살고 있습니다. 천상보다 더 높은 정토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오셔도 육바라밀로 해결해야 하는 이유예요. 이렇게 괴로운데 어떻게 깨어있어요? 라는 말에는 저는 계속 지옥에 있을 거예요. 라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때 의연히 몰라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이해를 보면은